얘는 표현이 an 자체는 수열이 저기 마이너스 대기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열 중에서 그 수열의 값이 1에서 부터 20 사이에 있는 것들만 싹 뽑아낸 게 집합 a 인거고 그 다음 bn 도 엄청 저기 마이너스 대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b 다섯 번째가 3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얘는 그 함수 수열 값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의 항을 가지는 수열에 대한 집합 그러면 이거 성립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a 랑 b 랑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b 가 10개인 거잖아요 여기서 범위에 상관없이 근데 교집합이랑 여기 교집합이랑 b 에서 a 를 뺀 거랑 둘이 개수가 같으려고 그러면 얘들이 각각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이런 형태여야지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5개가 된다 일단은 교집합이 5개다 얘가 10개인 거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d2 부터 기준으로 d2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다섯 번째 항이 3이 되려고 그러면 b 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b 에는 3 2 1 0 마이너스 1 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 에서부터 8 까지 이렇게 수열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0개니까 여기서부터 범위를 나누어서 d1이 만약에 1 이라면 얘는 1 이라 그러면 얘는 그냥 1에서 20 까지가 다 들어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중에서 교집합은 a 교집합 b 개수는 a 는 1에서 20 까지 다 있어요 b 는 마이너스 1에서 8 까지 여기에서 다섯 번째가 3이면 a 에 3 2 1 a 3 부터 a 22 까지 20개가 다 존재하는 형태 1 에서부터 20 까지가 다 존재하는 형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의미는 아니니까 요 중에서 교집합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요렇게 표현할까 여기에 대해서 a 교집합 b 는 여덟 개 맞죠 그런데 이제 얘가 다섯 개가 돼야 되니까 아 얘는 안되네 이렇게 찾자라면 그러면 뒤 얘가 2가 되면 a 는 어디서부터 요 앞으로 가면 a 4 부터 1 3 5 7 9 이렇게 가겠지 얘가 1 3 5 7 9 이렇게 해서 20 보다 작은 까지 갈 텐데 요 중에서 예 이란 교집합 따져 보면 역시나 교집합은 4개 4개 1 3 5 7 4개 얘도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d1이 3이 된다면 a 는 3씩 작아지만 0 되니까 안되고 얘는 3 되고 6 되고 9 되고 10 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여기도 역시 교집합은 얘가 요 사이 있으니깐 요 두 개밖에 안 되겠네 교집합은 두 개 얘들은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4 짜라니 그래서 얘는 안되더라 안되더라 요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d2가 그럼 만약에 2 라면 B 에는 중간에 5번째가 3이 되면서 공차가 이식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5 에서부터 13 까지 가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d1이 이번에 똑같이 1 되면 a 는 요거 그대로 데려오면 되죠 a 는 1 에서부터 20 그러면 교집합은 a 교집합 b 는 얘랑 얘랑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 1 에서 13 13개 겠는 맞죠 그 다음에 d1이 2가 된다면 a 는 마찬가지로 1 3 5 7 이렇게 갈 텐데 교집합은 교집합은 13 까지 중에서 1 3 5 7 9 11 13 하면 7개 나오겠네 d 가 3이 된다면 a 는 요거 위에 보면 3 6 9 12 15 이렇게 갈 텐데 교집합은 교집합은 13 까지니까 요기까지 끊어서 4개 나오겠고 그래서 얘들도 안되고 합쳐서 안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2가 3이 되면 bn이 d2가 3이 되면 bn이 9 12 15 18 이것만 의미를 가질 거고 a 랑 만나는 거 찾아볼 거니까 그러면 10개 중에서 봅시다 의미는 있겠네 얘가 다섯 번째니까 6 7 8 9 10 아 여기까지 딱 맞네 얘가 열 번째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d1이 1이 된다면 a 에는 1에서 20 까지 전부 다 그 다음 공통 찾아보면 얘는 여섯 개 a 교집합 b는 그 다음에 2가 되면 1 3 5 7 9 1 3 5 홀수 나가는 거고 홀수면 이 중에서 1 3 5 7 9 요거 랑 요거 랑 요거 랑 3개 있겠네 3개 있고 그 다음 3이 된다면 3 6 9 였죠 3 6 9 얘는 3 6 9 12 10 다 되겠다 여섯 개 그래도 역시나 다섯 개 짜리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d2가 4가 되면 얘는 3 에서부터 뒤로 가면 안 되고 3 7 4 11 15 19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 요정도 bn이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 d1이 1 되면 요거 위에 찾아보면 삽시다 1 에서 20 까지 중에 해당되는 거는 a 교집합 b는 요 중에서 요거 여기까지 다 되겠네 다섯 개가 오 얘는 되네 드디어 다섯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2가 되면 1 3 5 로 갈 거니까 1 3 5 중에서 여기에서 만나는 건 홀수 고르면 되니까 3 5 얘도 다섯 개는 그 다음에 3이 되면 그 다음에 3이 되면 3 6 9 3 6 9 12 15 두 개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 까지만 하고 있을까 4가 되면 4가 되면 4가 되면 AN이 이건 AN을 한번도 안 했어요 AN이 4랑 3이랑 7이랑 11이랑 똑같겠네 11이랑 15랑 19랑 요것도 가능한 게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도 가능한 거 다섯 개 있으니까 얘도 성립 하죠 교집합은 다섯 개 되는 거는 여기 다섯 개 되고 여기 다섯 개 되고 여기 다섯 개 되고 여기 다섯 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를 안 해 봤는데 D1이 4가 되는 경우에 해보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D2가 5 보다 크거나 5 이상이 되게 되면 적어 볼게요 BN이 뭐가 되냐면 3이랑 8이랑 13이랑 18이랑 1에서 20 사이에 BN이 해당되는 원수가 4개 밖에 없어서 뭘 데려오든 얘가 다섯 개가 될 수는 없어요 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D2가 4인 경우에 D1이 1이랑 2랑 4가 되더라 그래서 순서상 개수는 3개인 거고 답은 3개입니다 그 세 개를 만족하는 순서상이 1,4,2,4,4,4 1,4,2,4,4,4 1,4,2,4,4,4,4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더라 지상